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고 생기를 잃지 않는 사람,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이들이 있는 반면 항상 지쳐있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감정 문제를 겪고 스트레스에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 원칙과 모순된 에너지 고갈과 면역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고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삶은 힘들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에너지는 수명과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용량을 늘리고 우리 안에 불꽃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이오헤킹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최적의 건강 상태를 찾아나가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바이오헤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재고 생리 주기를 기록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시간과 강도를 측정하며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는 모든 행동이 바이오헤킹의 일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트레스, 피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 불꽃 활력입니다. 이 책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와 피로, 만성질환이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이오헤킹의 비밀은 세포의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피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에너지는 삶에 활력을 준다. 에너지 그것은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시작된다. 과학자들은 난자가 수정될 때 발산하는 밝은 녹색의 아연 불꽃을 카메라로 확인했다.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는 수정이 되자마자 태아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 속 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배터리처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우리의 불꽃이 평생 밝게 빛난다는 말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임무를 대단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명활동을 뒷받침하지도 못한다. 불꽃의 크기와 에너지 생산력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전반적인 불꽃 상태를 감지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활력이 느껴지는가? 종일 그 상태가 이어지는가? 아니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에너지가 소진되는가?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신호다. 당신은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가? 그렇다면 에너지 용량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삶과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에너지 용량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가? 내가 만나본 여성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한다. 실제로 요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은 피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분명히 느끼고 있으며 내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항상 지쳐있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감정 문제를 겪고 스트레스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정상이 아니다. 나는 피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매번 비슷한 패턴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건강 원칙과 모순된 에너지 고갈과 면역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다. 많은 환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겪거나 끔찍한 감염에 걸리고 나서 이전의 에너지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건강의 최적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고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삶은 힘들고 만족감은 떨어진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다고 해도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면 언젠가 질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에너지는 수명과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오래 살고 또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에너지 용량을 늘려서 우리 안의 불꽃을 밝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수명 대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 건강 수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신적으로 명민하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에너지 생산의 결과물이다. 세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수록 우리 몸은 더 잘 기능하고 더 오래의 건강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점진적인 쇄약 과정을 겪는 동안에 약물과 수술에 의지하면서 오직 수명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 수명에 주목한다면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아니던가. 110년을 넘게 산 초장수인들의 건강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결국 대부분이 걸리는 만성질환을 똑같이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장수인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이러한 질환을 겪은 기간이 삶의 마지막 몇 년 혹은 마지막 몇 달이나 몇 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건강 수명을 누린다. 반면에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 쇠약은 일반적으로 길고 느리게 진행되며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을 장애와 고통으로 얼룩지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는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몇 십 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명이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유전에서 비롯된 것은 약 10에서 20%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10년간 실제 사망 원인을 들여다보면 해결이 가능한 행동적 위험요인 가령 나쁜 식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습관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상황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에너지 용량을 위축시키고 염증 경보 신호를 울리게 하며 조기 노화를 촉진한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세포 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수호와 건강은 우리의 에너지 용량을 결정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의 배터리라고 부른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 우리의 건강은 위축된다. 건강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전이나 생활습관과 무관하게 인구의 일정 비율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질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에너지 용량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고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만성적인 대사질환의 발생을 막거나 미룰 수 있다. 여전히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기 시작한다면 질환과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을 크게 늦출 수 있다. 우리는 건강수명 곡선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삶의 질과 양 모두를 높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110번째 생일을 축하받는 초장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용량을 갉아먹는 행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실은 정말로 간단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살고 건강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용량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 많고 더 커진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불꽃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다. 세포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우리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호소하는 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의 결과다. 세포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써 온갖 만성질환이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건강을 바이오헤킹한다는 말은 곧 미토콘드리아를 바이오헤킹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에너지 생산자인 미토콘드리아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스럽게도 미토콘드리아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해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건강을 즉각 개선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에너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태양이 있다. 식물은 태양광을 받아 세포 속에 에너지로 저장한다. 동물이 식물을 먹을 때 식물 속 에너지는 동물 속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동물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먹을 때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동식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 생산이지만 또 다른 일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생체 활동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일을 지시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세포를 제거하는 아포토시스 기능과 더불어 더 이상 충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근육과 같은 조직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세포 신호를 통해 에너지를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가령 위험한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소중한 에너지 저장고를 지키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한편 주요 영양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을 생성하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번식 활동을 하는 등 부차적인 기능의 자원을 분배한다.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소화나 해독, 임신, 운동 기능을 중단하면서 지방을 최대한 아낀다.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살을 빼기가 더 힘든 이유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 미토콘드리아와 면역 미토콘드리아는 신체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가 면역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요소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과 같은 외부 침입자를 추적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나는 후유증이 오래 남는 코로나 혹은 만성피로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지금 당장 만성적인 혹은 후유증이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이러스 감염 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음의 치료법에 주목해보자. 림프 마사지 사우나로 땀을 내고 드라이 브러싱, 자가 마사지, 폼 롤러 마사지, 산책이나 요가를 통해 스스로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혹은 림프 마사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림프액이 체내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해독작용과 면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흡법 호흡기 감염 후 폐를 치유하고 충분한 폐활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손에 쥐고서 날숨을 유도하는 저항장비로 의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면 호흡기 근육을 훈련할 수 있다. 혹은 매일 10회 의식적으로 기침을 하는 기침훈련법도 도움이 된다. 여러 호흡훈련법은 감염 후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항염증식단 코로나19는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염증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염증식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여기에 여러 과일과 콩류, 지방이 풍부한 생선, 목초를 먹인 가축에 기름기 없는 단백질, 혹은 천연식품과 향신료, 견과류 및 씨앗을 곁들이자.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거나 중단하고 특히 민감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식품의 섭취는 모두 중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독소 피하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집안 곰팡이 노출, 술, 항생제, 아세트아미노펜, 코카인, 암페타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스타틴 등 특정 약물, 수은과 같은 중금속, 살충제, 여과장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돗물 등의 지속적인 유기오염물질, 전자기장 과다 노출, 화장품에 들어있는 푸탈레이트와 파라벤 등이 있다. 보충제 감염 후 증상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기능의학 의사와 함께 자신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내가 추천하는 몇 가지 보충제는 다음과 같다. 소염제 비타민 D, 멜라토닌, 커큐민과 같은 보충제 모두 소염제 기능을 한다. 나는 의약품 등급의 어유를 하루 4g 섭취하는데 거기에는 염증 해소 인자가 함유되어 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강력한 소염제다. 고용량 오메가3 처방 대상자라면 의사와 상담하자.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에는 마그네슘 하루 400mg 아세틸 L-카르니틴 하루 2g 피로로 퀴놀린 퀴논 20mg 비타민 B군 크레아틴인 하루 3-5g 코엔자임 Q10 하루 100mg 전해질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때로는 실신하는 증상의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충분한 전해질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있다면 물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조금 타서 섭취해보자. 폐 건강 N-아세틸 시스테인은 체내의 글루타티온 저장량 회복에 도움을 준다. 글루타티온은 주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로서 폐에 가장 풍부하다. 폐 기능 개선을 위해 비타민 C와 멀레인을 추천한다. 혈전 예방 나토키 나아제를 추천한다.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두뇌 건강 신경 가소성에 도움을 주는 노루궁댕이 버섯을 섭취하자. 해독 리포소말 글루타티온, 활성탄과 벤토나이트 점토, 변형 감귤 팩틴, 클로렐라 혼합물을 섭취해보자. 해독을 위해서는 집안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작업도 잊지 말자.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토콘드리아는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강 파트너다. 미토콘드리아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고 증식하고 혹은 소멸한다. 다음에 세 가지 주요 생활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활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근육과 심장에서 에너지 생산을 줄인다. 반대로 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함으로써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미토콘드리아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과식 과식할 때, 특히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할 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와 혈관 내막을 파괴하는 일종의 배기가스를 방출한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염증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회복 없는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의 알로스타시스 부하,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내 누적되는 마모와 손상을 높이는데, 이는 음주와 흡연, 과식 등 부적응적 행동을 종종 자극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로 이어진다. 우리 몸에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때,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하고 재충전할 기회는 사라진다. 많은 이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생활습관의 악영향을 알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더글러스 월리스 박사에 따르면, 병리적 현상, 질병은 에너지 용량이 50%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서 50%는 가용에너지 부족의 경계선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용량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생명 연장을 위한 다음에 5가지 건강습관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82%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65% 낮춘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기대수명을 여성의 경우에는 14년, 남성의 경우에는 12.2년 늘려준다. 우리의 생활습관이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때문이다. 비흡연 흡연은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응집된 오염물질이 현료로 직접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의 비타민과 미네랄,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공통인자를 공급한다. 그리고 채소 위주의 풍성한 식단은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체내에 오래 머물게 해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한다.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우리는 근육에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특히 운동을 통해 근육과 두뇌의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줄 때 효과는 더 높다.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도한 연료로 부담을 주어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주 최소화 과음은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높은 장기인 간에 손상을 입힌다. 간은 혈당 유지와 세포 해독 작용을 담당한다. 간이 손상되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호르메시스로 미토콘드리아 관리하기 스트레스와 면역 억제, 바이러스 감염, 피로증후군,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여 수명과 건강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에너지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토콘드리아에 보내는 신호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일컬어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의 기반이다. 호르메시스란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그렇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호르메시스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해서 긍정적인 생체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신호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큰 에너지 용량을 얻는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진다. 호르메시스가 작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량 운동이다. 무거운 엿개를 들 때 미토콘드리아가 밀집된 근육에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난다. 낮은 수준의 근육 손상은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은 미토콘드리아는 그에 따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높아진 에너지 요구에 대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회복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회복은 호르메시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량 운동은 적당한 강도와 충분한 회복이 주어질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신체 탄력성을 높여준다. 이것이 호르메시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호르메시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호르메시스를 시도했는데 에너지가 충전되기보다는 고갈되는 느낌이 든다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호르메시스를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몸을 치유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용량을 초과할 때 우리 몸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장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바이오 해커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자. 프리드리 니체는 호르메시스의 원리에 적용 가능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격언은 호르메시스에 관한 논의에서 종종 언급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죽음 가까이 몰아가지는 말자.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라야 호르메시스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호르메시스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미토콘르메시스 스트레스 훈련법 먼저 다음에 소개하는 모든 미토콘르메시스 스트레스 훈련법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자칫 알로스타시스 과부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해도 목표로 삼는 적응력에 도달하기 위해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해보는 방식이 좋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다른 방법을 추가해보자. 그럴 때도 항상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이 더 건강해지길 원하는 영역을 정해보자. 가령 추위에 취약하다면 추위 적응 훈련을 몇 달 동안 실행해서 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면 케토시스 식단을 한 달간 실천해보면서 지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중량 운동은 신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면 일주일에 한두 가지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요인을 정해서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 요인이 덜 힘들게 느껴질 때까지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우나와 콜드 플런지를 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중량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콜드 플런지와 냉수 입욕 먼저 냉수 샤워로 시작해보자. 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 2, 3분 동안 계속 냉수 샤워를 해보자. 호숫가에 살거나 몸을 담글 수 있는 차가운 물이 있다면 콜드 플런지에 도전해보자. 추운 지방에서는 북극곰 플런지가 유행이다. 몸을 담글 만한 적당한 곳이 없다면 얼음을 채워 넣은 욕조에 들어가거나 냉동고를 활용해 얼음을 얼려 그 위에 올라가는 DIY 콜드 플런지에 도전해보자. 콜드 플런지 초심자라면 10에서 15도의 온도를 목표로 삼자. 그리고 입수 전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입수 후 호흡 항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적응 반응의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찬물에 1분간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2, 3분을 권한다. 콜드 플런지를 할 때는 호흡을 한 번에 3초 정도로 느리게 유지하자. 느린 호흡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경계를 이완시켜준다. 열탕, 사우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결과를 위해 일주일의 2회 이용을 권장한다. 79도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이상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부상이나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운동 대신 사우나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우나를 이용하기 전 의사와 꼭 상담하자. 사우나가 열 충격 단백질, 즉 온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포에서 일시적으로 합성되는 단백질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우나를 통해 근 위축을 막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 좌식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과체중보다 더 위험하다. 심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BMI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보다 건강 문제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 좌식 생활 습관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떨어뜨리며 이는 에너지 생산 저하와 조기 피로로 이어진다. 운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에게 더 강해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좌식 생활은 그 반대의 신호를 보낸다. 미토콘드리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라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추가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도 종일 앉아서 생활한다면 운동 효과는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폐의 크기와 호흡 용량을 줄어들게 만들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유발한다. 폐의 용량은 물론이거니와 집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좌식 생활은 근골격과 지방조직에도 대사적인 영향을 미친다. 좌식 생활을 오래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근육이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중단한다.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방을 계속해서 축적한다. 말하자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지단백질 지방분해 효소가 줄어든다. 서서 일하는 습관의 한 가지 장점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를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거나 퇴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좌식 생활에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당뇨, 우울, 불안,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따른다. 심장은 미토콘드리아로 가득하기 때문에 좌식 생활은 심부전 위험을 높인다. 심부전은 심장이 원활한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건강한 심장을 갖길 원한다면 우리는 심장에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심장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심장에 전하려면 무엇보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호르메시스를 떠올려보자. 스트레스 요인은 충분한 회복과 더불어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을 자극한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암에 걸릴 위험도 높인다. 미국 의사협회의 종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은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앉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82%나 더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위한 권고지침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 후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여전히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헬스장에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습관이지만 책상 앞에 앉아 종일 화면만 쳐다보는 생활 습관에 따르는 위험까지 낮춰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망치는 이러한 모든 습관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니트,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이다. 니트는 좌식 생활 습관을 중단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니트는 곧 일상생활 속 움직임이다.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이란 하루 중 수면이나 음식 섭취 혹은 스포츠나 달리기, 헬스장 훈련 등의 의도적인 운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고 정원을 가꾸고 청소하고 몸을 꼼지락거리는 활동 등을 통해 니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종일 쌓이면 꽤 많은 양이 된다. 이러한 활동이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들어봤을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니트 역시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동안의 신체적 움직임이 한 시간의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러한 신체 활동에는 의도적인 운동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모든 신체적 움직임도 포함된다. 또한 니트를 통해서 좌식 생활이 미치는 위험한 영향에 맞설 수 있다. 우리는 종일 몸을 움직임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사용하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세포가 배출하는 부산물인 ROS, 활성산소종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니트를 실행하는 것은 차고 문을 열어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자동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자동차를 차고에 계속 쳐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몰고 돌아다니길, 움직이며 살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 니트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자. 집안일을 하면서 걸어 다니거나 신체 활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니트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로부터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리학자 알리아 크럼은 한 실험에서 호텔 객실 청소부들로 구성된 한 그룹에게 그들의 업무가 운동이며 업무를 통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통제 그룹의 청소부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의 업무가 운동이라는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은 통제 그룹에 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했고 더 건강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니트 활동을 운동으로 생각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니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루 걸음수와 연료 소비량을 높일 수 있고 때로 대단히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집안에서 더 많이 움직이자. 본격적으로 요리하고 격렬하게 청소하고 정원도 가꿔보자. 집안일은 언제나 많다. 다만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는데 몰두하느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서 일어나 집안일을 해치우자.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자. TV와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자. TV를 켜기 전에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자.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TV를 보거나 팟캐스트를 청취하면서 일어나 돌아다니고 빨래를 개고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자. 광고가 나올 때는 제자리 뛰기를 해보자.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걸음수를 늘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 더 많이 걷자. 걷기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쉬운 운동이다. 통화를 할 때 걸어서 돌아다니자. 외출할 때도 가능하다면 운전보다 걷기를 선택하자. 휴식 시간에 움직이자. 강의 중간이나 쉬는 시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기보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서 돌아다니자. 나는 걸으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기술을 익혔다. 일찍 일어나자. 여러 연구 결과는 일찍 일어나는 중년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중년보다 20분에서 30분 더 걷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효율적으로 움직이자. 장바구니를 한 번에 하나씩 옮기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한 번에 하나씩 물건을 옮기자. 밥을 먹고 움직이자. 식후 15분 동안 걷는 습관을 들이자. 움직이면서 창조성을 기르자. 걸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자. 걷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81에서 100% 더 창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자. 앉아서 먹고 마시기보다 친구와 함께 걷자. 그룹 운동이나 아이들과 야외에서 함께 노는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자. 강아지와 산책하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더 많이 걷는다. 변주들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루 22분 동안 2760보를 더 걷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변주들이 주당 150분의 신체활동 기준을 충족시킬 확률이 4배나 더 높다. 직장이나 헬스장을 오갈 때 걷거나 자전거를 타자. 33 법칙. 스마트워치나 휴대전화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일을 하는 동안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3분간 몸을 움직이자. 계단을 이용하자. 입구에서 먼 곳에 주차하자. 마트에 가거든 주차장 뒤편에 차를 세우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5배나 더 Bow track 명 8배나 더 양동 발 sober 양동 발 9배나 더 감사합니다.